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와 약간 관계가 먼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무슨 인공지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 1년 반 2년 전부터 공부한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성형외과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혁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 의해서 영국에서 태동이 되어서 시작됐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발명하면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처음에 IT 산업이라고 해서 Information Technology 이렇게 해서 정보기술이라고 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ICT라고 해서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ICT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2016년도에 처음에 다보스 포럼인가에서 처음에 나왔었는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라고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는데 제가 판단하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그 사이버 공간에 있는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잡히지도 않고 좀 약간 허구적인 이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그런 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이 사이버 공간에 있는 아주 유익한 내용들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맞닥뜨리게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빅데이터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좋은 데이터하고 나쁜 데이터하고 다 갈라서 이걸 판단하게 해주느냐 그게 바로 AI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는 빅데이터라는 재료하고 또 이 재료를 요리하는 AI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무슨 관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관상학 공부도 했지만 제가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지난 토요일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라고 창립 총회가 있었어요 창립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왔는데요 여기 목차에도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구글브레인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고 또 현재 구글에서는 의료산업에 어떻게 이거를 접목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의료에 이렇게 접목을 하려면 인공지능에 어떤 기법들이 이렇게 필요한지 이거 너무 복잡한 수식이라서 저는 뭐 전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융합인데요 예전에 어떤 CEO가 말했듯이 혁신은 복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 저 방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그 자기 분야만 연구하게 되면 혁신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복도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디어가 미크 아이디어가 나타난다 라고 하듯이 여기서 의료하고 인공지능하고 엔지니어하고 닥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융합 의료 인공지능 학회는 전 세계 최초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립 학회에 저도 다녀온 것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성형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생길 텐데요 여기 한번 두 사람을 보시면 왼쪽 분은 눈이 크고 오른쪽 분은 눈이 작고 눈동자 노출도 적으면서 왼쪽 분은 또 코가 얄쌍하니 이렇게 슬렌더한 반면에 오른쪽은 콧볼이 이렇게 넓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쁘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오른쪽 여성이 예쁘다고 할 것입니다만 눈이 크면 예쁘다 코가 얄쌍하면 예쁘다 라고 데이터를 넣어준 그 인공지능 컴퓨터는 과연 누구를 예쁘다고 선택을 하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왼쪽은 사망여우 같기도 하고 오른쪽은 귀여운 강아지 같기도 합니다만 왼쪽이 개고 오른쪽이 고양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다 알 것입니다 컴퓨터는 2012년도에 돼서야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AI가 기계 학습을 거쳐서 딥마인드 그러니까 딥러닝 기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바로 구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딱 보면 아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2016년도에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구간에 바둑 대결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주 접하고 친숙하게 되고 또 그때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만나면 야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거래 하고 이런 괴담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으로는 알파구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지만 만약에 알파구하고 나하고 화투를 치자 딱 그러면 제가 화투는 이기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게임에서는 이게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지만 변칙과 반칙 또 뒷담화와 유더리가 있는 이런 인간 사회에서는 좀 판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더리가 없는 그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모 카드 회사에서 같은 조건의 백인과 흑인의 카드 한도를 그 AI에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가면 갈수록 백인의 카드 한도는 많이 해주고 흑인의 카드 한도는 백인의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종에 따른 씀씀이를 그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이렇게 좀 간파한 것 같은데 뭐 이걸 인간이 했다 그러면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단적으로 얘기해서 컴퓨터는 그러한 유더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AI가 대답한 내용들이 섬찟섬찟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팩트폭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돼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팩트폭행을 하기 때문에 그 AI의 대답들이 간혹 무서운 대답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즉 AI도 이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그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느냐 또 어떤 애노테이션을 입력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의 판단이 많이 달라지는데 피검사에서 해모그로빈 수치라든가 적혈구 수치, 심박수, 또 간기능 수치 뭐 이런 것들은 수치와 계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판단이 되겠지만 성형외과에서 어떤 수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면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AI에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한의원 그러니까 한의사죠 한의사가 중전마마의 회임 사실을 방 밖에 있는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옛날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을 손으로 맥박으로 해서 임신 몇 개월 됐습니다 이것도 알아맞히기 참 힘들텐데 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췄다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 계량화해서 AI한테 데이터를 넣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난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형외과에 인공지능을 적용시키는 것이 많은 난관이 있을 텐데요 만일 이런 인공지능이 성형외과 업계에 적용이 된다면 그럼 어떤 면이 환자들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인공지능 로봇이 그 얼굴을 보고 어떤 환자의 얼굴을 보고 아 어떤 수술이 필요하겠다 어떤 수술은 필요 없겠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게 환자분들한테 가장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이거 하면 예쁠 것 같아 저거 하면 예쁠 것 같아 아니면 성형상담 실장이 당신은 뭐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뭐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인공지능 로봇이 이런 당신의 얼굴은 지금 현재 몇 살 정도로 보이고 10년 뒤에는 더 많이 늙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핸드폰 어플로 해서 인공지능 AI가 자기 본인의 핸드폰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렇게 성형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성형괴물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AI 즉 인공지능이 우리 성형외과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